이어서 다음으로 준비한 부분은요 잠깐! 저희 홍보 하나만 할까요? 아, 네. 저희가 1등 홍보를!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페이지북 홈페이지에 혹시 못하면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궁금하시다면 한꺼번에 발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준비한 다음 부분은요. 저희의 이 집 수록곡 그대와들이 사랑하는 안무 준비해봤는데요. 10분내에 별마들을 불러서 분위기가 가운되면 어떻다나 하는 걱정이 좀 앞서지만 여러분이 그래도 같이 포옹해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 집 수록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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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